첫번째 게임 윤호빈의 서비스입니다. 윤호빈 자 일단 계획한데 윤호빈 최효주 받지 못합니다. 윤호빈 공격력 매서웠던 윤호빈 선수 자 이제 최효주의 서비스 최효주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윤호빈의 득점 최효주 공격 벗어나면서 윤호빈이 3대1 좀 움직이 있게 만들어서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빈 선수가 1점을 더 가두고 2점을 뒤져 있습니다. 최효주의 득점 동점을 바라보는 최효주입니다. 가로막힙니다. 깊게 깊게 보내면서 본인이 좋은 볼로 오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효주 짧게 붙었던 두 선수 점수는 윤호빈이 가져 윤호빈의 서비스 윤호빈 3구 공략 이번엔 범실 최효주입니다. 윤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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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브 공격적인 선택 굉장히 잘 또 통해요. 마니채 고수 득점이 많이 나는데요. 바르넬리 흔들어 봅니다. 최효주 득점 최효주 최효주 다시 멀리 보내 네 그만큼 이 다리 스탭과 움직임이 중요해요. 윤호빈 다로막히면서 최효주 한 포인트 서브를 준비하는 최효주입니다. 윤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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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레를 끝내 서비스 최효주 아 넘어왔어요. 아 네 넘어왔어요. 4 5 포인트 길었군요. 최효주 윤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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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브 길었습니다. 서비스로 득점 최효주의 서브권 첫번째 게임 종료됐습니다. 가면 또 좋은 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받았어요. 좋아요. 두번째 게임의 첫 포인트. 서브 최효주. 최효주! 네 경기를 보여줍니다. 윤희빈 서브. 최효주 넷츠에 막혔습니다. 답답해요. 네 답답할만한 지금 코스 공략. 네 보여줍니다. 어 향상되어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최효주. 자 본인의. 윤희빈 결정됐습니다. 없는 입장이에요. 3대3 동점 상황. 백핸드로 밀어봤지만 벗어나면. 최효주 코스 변화. 살짝 길었던 공. 최효주. 다시 준비를 합니다. 윤유빈. 맞추지 못합니다. 더 남아있습니다. 최효주. 최효주. 2점을 노려봅니다. 윤유빈. 바라막히면서 최효주의 득점. 2점의 리드 최효주입니다. 3점 차로 앞서가는 최효주. 이번 두 번째 게임의 흐름을 잡아갑니다. 최효주. 찬스볼. 잡아내는 최효주. 윤유빈의 서비스입니다. 윤유빈. 윤유빈. 필요했던 점수 한 점 가져옵니다. 9대6입니다. 서비스 득점. 윤유빈 선수가. 윤유빈. 가로막히면서 최효주도. 두 번째 게임을 따낼 수 있습니다. 최효주. 벗어나면서 11대7로 두 번. 세 번째 게임의 첫 포인트 최효주. 네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강한 서브 이후에 몰아붙여 봤는데요. 5구째. 점수를 노리는 최효주입니다. 최효주 따라가 봅니다만 윤유빈의 포인트. 최효주. 매섭습니다. 포핸드에 전환됐는데요. 공격은 범실. 최효주. 굳건하게 점수를 치고. 앞서고 있는 최효주의 서비스입니다. 코스 변화. 상대를 흔들어 놓는 최효주. 서비스 최효주. 윤유빈. 한 점을 따내. 윤유빈 선수가 반격을 노립니다. 백핸드 높게 뜨면서. 최효주 선수가. 한 점을 맞춰서. 해야돼요. 그래야지. 본인한테도 여유가 있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최효주 선수의 공격. 윤유빈. 공격을 계속 받아내 봤지만. 공격을 계속 받아내봤지만. 5. 윤유빈. 윤유빈. 공격을 계속 받아내봤지만. 윤유빈. 한 점이 더 큰. 윤희빈 한 점을 따냈습니다. 윤희빈입니다. 강한 서버 하지만 맞받았습니다. 리시브 벗어납니다. 세번째 게임 스포. 세번째 게임 스포.